음악 너한테는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방해해서 계속 군맹이처럼 살아갈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던 게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때는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이 재미가 없으니까 문학 청년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모전에서 상도 받은 적도 있고 하면서 이쪽으로 계속 꿈꾸다가 혼자 배낭을 메고 대학 4년 동안 아마 1000m 이상 되는 산들은 한국에 있는 산들 다 가본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난 길치라서 길을 자주 잃어버린 편인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초겨울이 들어가는 10일 말이었는데 관리소도 문이 셔터가 내려져 있고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주변을 병병 돌다가 새끼를 찾아서 혼자 올라가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두워도 밤에는 자세히 보면 암수능이랄까요? 어두운데도 길이 좀 보이거든요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3시까지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 다음부터 한 대여서 시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좀 소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에 걸터 앉은 채 졸아버렸는데 턱 일어나니까 머리에 눈이 좀 쌓여 있고 그때 아이스톰이랄까요? 눈바람이 쫙 나르는데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선택은 두 가지죠 이 눈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죽이든 밥이든 한 방향이라고 탁 해서 그냥 가는 거겠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한 방향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게 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싶어서 그 뒤로 한 5시간 더 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목적으로 했던 산장은 저 밑에 있고 정상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정상 바로 밑으로 음모랄까요? 거기에서는 아직도 눈이 내리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눈이 내리지 않는 밝은 발무리까지 다 보이는 그때 봤을 때 성취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작은 자각 같은 게 있었던 게 우리 일상들은 늘 그런 안개 같은 불확실성 안에 갇히는 거고 뭔가 확실하다는 건 참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현대사회 자체가 너무나 극변하니까 뭘 예측해서 어딘가에 목적을 둔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다면 정말 길인데 길이 아니라도 움직이면서 나를 증명하고 또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겠다 그 가운데는 추락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는 다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눈이 멈추기를 기다렸다면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두 개의 큰 돌덩이가 있어요 이 돌덩이가 긴 강은 아니고요 내까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들고 내가 다음 발을 내디릴 곳에다가 돌을 놓고 뒤에 놓았던 돌을 들어서 다시 다음 놓을 곳을 놓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디를 갈까 하고 한참 들고 있다면 이 사람 들고 있는 사람도 지치겠지만 점점점 가라앉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은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 어떤 컨베어 벨트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 가면 어떻게 잘 안착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리를 달든 과장을 달든 내가 그 목적지를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 시간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의 노력에 의해서 어딘가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약간의 자발성과 약간의 많은 타의적인 결정들이 많겠죠 내가 어느 날 팀장이 됐으니까 팀을 잘 관리해 그러면 그 목적이 나한테 부여되면서 또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변형을 하겠죠 이런 안정된 길이 좀 보이는데 그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술가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그냥 물살만 있고 건너야 될 그리만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스스로가 내가 다음 발을 내딛을 어떤 길을 선택해서 돌멩이 놓고 또 다음, 다음 이걸 반복하는 가운데서 사실 그 길은 남지는 않지만 어느 인생의 길을 건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고 그만큼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조금 그만큼 좀 더 실천적이 돼야 됩니다 예술가니까 풍류와 뭔가의 어떤 자유 이거는 선택의 자유라고 봐요 우리가 컨베어 벨트에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이 과정을 끊고 나 스스로는 나의 길을 불확실한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길을 닫겠다는 그 선택이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싶어요 저는 이제 컨베어 벨트가 틀리다 자유인이 옳다 이런 선택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기질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농민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만큼 밭을 갈고 언제 해가 지면 집으로 오는 걸 즐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냥꾼처럼 먹이 하나를 봤어 두 달 한 달 동안 달리다 잡고 나면 그걸 가지고 두 달 한 달 동안 양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지 자기 기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질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큰 자유를 자기한테 부여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율적인 그런 자유를 부여할지 그거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좀 면밀히 보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조금 가끔은 질문 자체를 잘못하게 되는 게 있는데 다큐멘터를 어떻게 무슨 소재로 어떤 걸 할까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다큐멘터를 왜 할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다큐멘터를 원하는가 마치 제갈공명이 위나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추사표를 쓰는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다가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쓰는 할만한 추사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는 다큐멘터리를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싶어요 자기 자신이 설득되면 남을 설득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가 불확실할 때 그 불확실성이 타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같이 전달되거든요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왜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부모님들이 이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안정된 미래를 어느 정도 꿈꿀 수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좀 유도를 하려는 입장이라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특히 나 스스로가 설득이 될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든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면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뒤에 쓰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한다면 왜이란 부분을 먼저 스스로에게 설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실제로 글로 썼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왜에 대한 책이죠 글이죠 대학 노트를 사서 이렇게 챕터별로 왜 라는 것들을 적었는데 왜가 참 많이 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정말 싫을 때 바닥까지 싫을 때 이럴 때 가끔 그 왜가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아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런 이유라면 내가 설득 가능하지 앞으로 나아갈 만하지 이렇게 그 왜가 자기를 끝까지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 되죠 그걸 가지고 이 돌멩이를 낳기 시작하면 조금 더 경쾌해지고 그 돌멩이 낳기 같은 경우에서는 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더 구체화시킬 건데 이걸 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맞을 것 같아 저기가 맞을 것 같아 다음 스텝이 뭐지 이런 고민들이 오래될수록 돌멩이 놓을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들기 전에 이미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들었으면 다시 놓고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리듬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작업을 하든 이 일을 하든 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놓아야지 쇼카스로 다음 단계까지 갈 건가 이런 부분에서 확신도 생기고 리듬도 생기면서 그 일상을 좀 튼튼하게 바쳐주는데 그게 어느 순간 툭 무너지면서 나는 돌을 안은 채 이 돌은 나한테 도구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한데 이걸 들고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까지 가버리고 이건 점점점 나를 가라앉혀서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촘촘하게 몰아붙여야지 자기 불확실성 회의 같은 게 들지 않는 적게 들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생각 자체는 탓할 게 아닌데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가진 파괴성들도 있거든요 생각 자체는 탓할 게 아닌데 불구하고 생각 자체가 가진 파괴성들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 소위 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이걸 만들면 엄청난 관객들이 결승점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지 이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한 질문들이 1년 동안 작업을 한다면 좀 많은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다른 스태프들한테는 이거에 대한 기어 의도를 설득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득 가능한데 나 자신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작업 같은데 이걸 마침 뭐가 있을까 마칠 수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는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에 뭔가 꽂혔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그런데 못 나아가겠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 채 과연 이거는 길이 될까 1년 동안 버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아예 시작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회의가 중간에도 초반에도 끝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 적을 우리 예술가들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회의를 못 들게 하죠 그러면 그만둬 또는 옆에서 경쟁을 해서 누군가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 하겠죠 출근하고 뭔가 주어진 일과를 처리하려 하겠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푸시한 사람이 없어요 푸시한 제도도 없고 오로지 나 자신만이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동기이고 또 주체이기도 하죠 이런 면이 좀 딜레마인데요 나 같은 경우에서도 촬영 중간에 아 오늘은 정말 나가기 싫어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햇살이 이불을 뚫고 나를 도저히 잠도 못 들게 하는데 나가기는 싫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은 정말 촬영하고 싶으라는 날은 백날 중에서 하루 이틀 될까요 그 외에는 거의 싫은 날의 반복일 뿐이에요 그걸 버텨내는 부분일 뿐이지 뭔가 기대돼 그거는 영화 마치고 나서 어떻게 뭐 영화제라도 가는 첫날 정도 그 기대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는 정말 일상을 처리해내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었고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 회의들이 우리 예술가 특히 다큐멘터리처럼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런 장래에서는 끊임없이 오는 문제들이고 이걸 해치우지 못하면 중도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첸 카이거라고 유명한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이 만든 현위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표현을 한 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우느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밑 빠진 독으로 물이 빠지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계속 물을 부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물이 차 있을 거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나한테는 되게 좋은 아포리즘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랄까요 불확실성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늘 회의라는 구멍이 결코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동기나 나의 창작의 의욕들을 계속 빼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면서 마치 이게 일상이냐 계속 채워나는 과정들이 그 내 작품을 끝까지 만들게 하는 무엇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돌멩이를 들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이게 자기가 가라앉는 것처럼 삽시간에 내가 회의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물이 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리석다 하더라도 또 실패가 예고돼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는 것 마치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산에서 길은 아니지만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뭐 절박한 마음에 그냥 한 끼리를 자기 스스로 뚫어버렸던지 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은 존재라고 한다면 아마 태어날 때 머리만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팔다리라는 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더 기능적으로 달려서 나왔잖아요 이게 아마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머리보다 큰 몸을 통해서 뭔가 실행해 보라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실패를 담고 있어요 어떤 작품이든 시작을 할 때 성공은 실패를 살짝 스친다는 로베르트 브레슨의 말이 있는데요 큰 성공일수록 크게 실패에 가깝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처럼 그 양쪽의 결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무섭다고만 생각하면 둘 다를 바라볼 마주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난 실패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겠어 나아가보겠어 라고 하고 이게 스스로의 회의에 갇히기 전에 그냥 먼저 움직여 버리는 것 에이 하고 입을 박치하고 나가서 그냥 해버리는 것 오늘 좀 별로 좋은 결과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냥 움직이는 것 이걸 반복하는 것들이 리듬이 만들어지고 리듬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 필름메이커가 되는 거죠 필름메이커가 되게 좀 언유적인 느낌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다른 장르들은 뭐 그 페인트 영어로 하면 그죠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뭐 스크립처 이렇게 나오겠는데 우리는 필름메이커에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 생각하고 안 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구현해서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필름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런 내성적인 경향성도 있고 상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는데 불구하고 실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이 우리 자신의 필름메이커로서 정체성이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점들은 다들 꿈꾸는 자인데 그 꿈을 실현했을 때 비로소 필름이 완성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점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점이라고 봐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다면 그냥 방에서 그 상상 속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을 것 같다 싶은데 다큐멘터리가 나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줬고 세상이 나를 읽을 때도 다큐멘터리로 나를 읽는다는 것들이 이제는 보상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복 선생의 그 감옥부터의 사색을 읽어보면 그게 나는 이 감옥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고 적응이 돼서 여기서 내가 읽고자 하는 책들을 만큼 읽고 제한됐지만 글을 쓰고 하는 게 괜찮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도무지 이 부분은 넘어설 수가 없다 한계에 봉착하는 지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읽고 쓰고 하는 이 과정들을 거쳤는데 내가 그 인식이라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이를 사회에 적용을 하는 실천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감옥에선 그게 없다 는 게 너무나 큰 벽이고 감옥이 주는 나의 최대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인식을 하고 그런데 인식한 게 단지 아지라기처럼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천을 통해서 뭔가에 구현을 했을 때 실패와 성공과 옳고 그름이 판별이 되는 것 같거든요 불교에서도 수행을 계절마다 하는데 그 한 거 동한 거 해서 3개월씩 이렇게 합니다 마치고 나면 대부분 다 만행이란 것을 해요 만행이란 게 자기가 3개월 동안 수행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옳고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지를 그 수행의 수행체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깐 세상에 나가서 나의 수행의 정도를 점검을 하고 과연 내가 체화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그 만행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과 실천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좀 의식도 확장이 되는데 인식에서 인식만 있는 것들은 사실은 헛된 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이러한 과정을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책을 보는 편이죠 책을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촬영이란 걸 어떻게 보면 실천적으로 하겠죠 관계매점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찾아내고 또 편집이란 과정에서는 대단히 방지향적이에요 방에서 3개월 4개월 때로는 6개월 정도를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내는 인식의 과정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다시 관객들한테 보였을 때 또 소통이 시작되겠죠 이 과정들이 이렇게 반복된다 할까요 이 과정에서 이 작품이 잘못됐구나 이것은 무엇이 옳구나 이러한 것들이 검증이 되고 다음 단계에서 또 다시 기획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배제되고 중요한 보험들이 조금 더 나아진 단계에서 나아가려는 이런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그다지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이 만들어지고 또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성장이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큐멘터리 자체를 인생의 축에다가 둔다고 했을 때 나는 대단히 만족스럽고 또 한편에서는 좀 축복 같다 생각을 해요 법학을 해서 그게 그때 당시에 요구되는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길을 닦았을 때와 또 그냥 황무지 같은 어떤 삶을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잘 버티다 보니까 크든 작든 보상들을 받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보상이 좀 적다 하더라도 내가 일관되게 뭔가를 찾아온 게 있는 것 같아 그 과정에서 작든 크든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언젠가 제가 20대 때 읽었던 글인데 우리 인생은 달팽이가 하루 동안 걸어간 것보다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달팽이가 뭐 하루 동안 몇 미터를 갈까요 근데 달팽이가 가는 것도 궤적을 막 남기면서 헌적을 남기면서 온몸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리가 정말 짧죠 그리고 우리가 한 생을 살았을 때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그 성장이나 변화의 폭을 본다면 달팽이 그만큼 도 못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로지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그럴 길을 갔다면 그 물리적인 길이는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미 여론적으로 가치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겠죠 내가 단지 살기 위해서 여기서 저까지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했을 때 조금 공허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다큐멘터리는 그런 면에서 가치지향적인 부분이 참 큽니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내고 발견한 것을 다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이 과정에서 나의 변화들이 작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편의 다큐를 했다는 것과 꼭 비례하진 않겠지만 인식의 확장이 몇 편만큼이나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고 또 그게 나의 삶의 여정으로 좀 연결돼서 보이는 그런 장점까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치지향적인 업으로 살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와 고맙습니다 ού